아래쪽 씨앗탓 됐어 나 이거 막았어 이거 막고 요거 가면 되겠다 요거 요거 가면 되는데? 집 귀암만 귀암만 얘들아 아니 와 이걸 졌네 제발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정글 그브 상대로 갈게요 갑시다 환영합니다 아우 초반에 안그래도 그레이브즈 하는거 개짜증났었는데 다행이다 야 이게 소원이 되고나서 날아가네? 말도안돼 와 저거 판정 되게 좋구나 티보 야 이거 죽으면 안되는 아유 너무 아깝다 이거 나도 죽어버렸네 이러면 정글 다 털리고 성장 차이 나겠다 아아 모아 이러면 절차 터치했습니다 나이스? 그레이브즈가 두번 무리해준건 참 고맙네 아 잠깐만 티버가 너무 아파 그 상태 진짜 근데 개사기침이다 저게 탱도 되는데 딜도 되는 데? CC기도 많아 심지어 유틀도 좋네? 미칫 렛알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렛알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렛알탑이다 얘들아 고마워 야 이거 사실 살짝 조졌었던 거거든? 고맙다 얘들아 물론 이니쉬를 열은 나도 한 건 한 거긴 해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라고 하면 너무 양심 없나? 네 캐리 야 이거 상대방이 드레이븐한테 눈 돌아간 거 너무 웃기네 아유 저도 발언 주네요 고맙습니다 야 잠깐만 뭔가 바텀이 좀 많이 터지고 있긴 한데? 별 문제 없을까? 나이스 브라보 어후 잠깐만 끝방 야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 어차피 마지막 한타일 거 같아가지고 템이 이렇게 사긴 했는데 괜찮겠지? 어? 야 잠깐만 어어? 간다 야 이거 뭐야 야 야 근데 쟤네들도 과감하게 갈 순 없을텐데?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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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드가 없어 아 잠깐만 아 이러면은 어어 잠깐만 게임 이상해진다 나 존야도 없는데 큰일났냐? 뭐야 오 야 잠깐만 진짜 게임 이상해지는데? 와아 잠깐만 으아 나 쎄긴 두렵게 쎄구나? 야 저게 방금 전에 죽는 피였어? 야 잠깐만 야 이거 씨 죽어서라도 막아 나이스 야 이거 욕으로 끝내야 되겠는데? 아래쪽 씨앗 됐어 나 이거 막았어 이거 막고 요거 가면 되겠다 요거 요거 가면 되는데? 집 귀안만 귀안만 얘들아 아니 아니 아 야 귀안을 막았어요 와 이걸 줬네 제발 제발 아 편이 악 와 이걸 지네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아 그냥 마지막에 나도 억제기 타워에서 막았어야 됐었나보다 괜히 앞으로 나가지 말고 조냐라도 있었으면은 막았었을 텐데 근데 판단도 좀 아쉬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